1, 2, 3 이곳은 히에라폴리스 사도 빌립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 한 말씀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 바로 사도 빌립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고도 가는 경우 이에 대해야만 행하는 일도 있지만 모르고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주님이 갈아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도 빌립의 그 믿음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주를 따라 나선 그 사도 빌립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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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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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